하늘도 감동한 며느리의 휴심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난은 하지만 마음이 착하고 행실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슬도 좋았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였으며 항상 늙으신 어머님을 최우선으로 봉양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부부는 그날따라 영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음식의 양이 너무 적어서 걱정했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걱정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오늘 음식은 어머니만 잡수시게 하는 게 어때요? 우리는 먹고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이에요. 부인의 말에 이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어찌 당신은 그리 마음씨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님을 평안하게 해드려야지요. 맛있는 음식도 잡수시게 하고 고맙소. 고맙소 부인.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 때문에 늘 행복하답니다. 뭘. 가진 것도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하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언제나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고맙소 부인. 그렇게 그들은 그날따라 적은 음식을 어머니에게만 드리고 자신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은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해서 번 돈으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거나 사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하여도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으신 어머니가 이 손주를 무척이나 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기껏 어머니 드시라고 맛있는 음식을 구해오거나 요리하여 내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손주를 먹게 내주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에게 꾸중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러면 못 써 할머니 잡수시게 너는 먹으면 안 된다. 어머님 걔는 주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잡수세요. 그렇게 이 부부가 늙으신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 늙은 어머니가 잡수시는 것보다 손자에게 먹이시는 것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부가 열심히 음식을 해다 가져와도 늙으신 어머니는 점차 말라갔고 몸도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부부가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효성을 다하려고 해도 효성이 되지 않겠소. 어머님이 무얼 잘 잡수실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귀엽다고 손주만 주시니 이러다가는 어머님이 만난 음식은 결국 제대로 얻어 잡수지를 못하겠소. 남편의 말을 들은 부인이 잠시 하늘을 한 번 보고 한숨을 쉬고는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고 말했습니다. 안되겠어요. 우리 아들 내다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에? 그게 무슨 소리요?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요? 서방님 어머님은 단 한 분이세요. 하지만 아이는 아이는 또 앞으로 생길 것이니까요. 아이 부인 결국 부부는 논의 끝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다 버리기로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밤이 어둑해지자 아들을 데리고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괭이를 들고 남편이 앞장을 서서 가니까 부인은 아들을 업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니 등에 업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곳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에다 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막상 자기가 스스로 아들을 내버리자고 하였으나 차마 그러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사람 없는 산속에다 묻어놓고 그냥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효성은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생각도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실 할머니를 위해서 아가야 용서해 다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면서 남편은 계속 괭이질을 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괭이질을 하니까 땅의 구덩이가 깊숙이 파졌습니다. 달빛 빛 비치는 산속은 고요하고 다만 괭이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려올 뿐이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부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아들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웅덩이 흙을 파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 좀 얕은 것 같아서 남편은 또 한 번 웅덩이 밑을 파내려고 괭이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댕그럭 하는 소리가 나며 무엇인지 이 괭이 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응? 뭐지? 이 아래 무엇이 있는가?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괭이로 슬슬 그곳을 긁어보았습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파내보니까 그것은 돌로 된 훌륭하게 생긴 종이였습니다. 아니 종이 아닌가 어찌 이런 것이 남편은 시험삼아 그 종을 한 번 쳐보았습니다. 띵 그 종소리는 참으로 쟁쟁하였습니다. 어두운 밤 산의 정막을 깨뜨리며 그 소리는 언제까지고 은은히 울려 퍼져서 끊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종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 후부의 마음에는 이상한 힘이 샘솟았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이 종소리를 대신하여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부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상도스럽소 어찌 이런 곳에 종이 있단 말이오 이것은 필경 부처님이 우리 아들놈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종을 주신 것이오. 부인도 신기한 눈으로 그 종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봅니다. 이 종소리를 듣고 있자니 분명 우리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 사정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서방님 이 뜻을 배반하면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요즘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두갑절 세갑절 효도를 합시다. 그리고 이 아이도 기릅시다. 그럽시다. 나도 더 열심히 할 것이오. 당신에게 더 훌륭한 남편 이 아이에게도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오. 저도요. 그렇게 부부는 종소리를 들으며 서로 눈물을 흘리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을 버리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발견한 종을 추녀 끝에 매달아 놓고 아침마다 이 부처님께 빌기 전에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이 종을 쳤습니다. 그 쟁쟁하고 은은하게 들리는 아름다운 종소리는 날이 밝는 아침 바람을 타고 멀리 임금님 계신 대거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때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종소리에 임금님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저 소리는 무슨 종소리인가 너무도 아름답구나 내 살아 생전 이렇게 아름다운 종소리는 들어본 기억이 없도다 누구든지 가서 이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이며 누구의 종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임금님이 보낸 신하가 종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서 가난한 부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종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기로 임금님께서는 무슨 종인지 알아보라 하셨습니다. 보아하니 보통 종이 아닌 듯한데 무슨 사연이 있소? 찾아온 신하의 물음에 남편이 이 돌종을 파내기까지의 지난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몹시 감동하고 다시 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자신이 들은 사연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뭐라 그런 사연이 있었단 말인가 허허허 어찌 그런 훌륭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대단한 효심이로고 그 효심에 하늘이 감동하여 그와 같은 훌륭한 종을 내리신 게로구나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임금은 그 사연에 크게 감동해서 이들 부부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큰 상을 받은 부부는 연이어 생기는 좋은 일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늙으신 어머님께 효성을 다하며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부부의 집은 절이 되었는데 그 절의 이름을 홍교사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견원의 탄생 설화 옛날 옛적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외동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딸이 언제부턴가 날이 갈수록 얼굴과 몸이 수척해져만 같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에게 무슨 근심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남편과 이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대화를 마친 남편은 딸을 불러 부드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네가 말 못할 사정을 지닌 채 혼자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변치가 않구나. 그러니 무슨 일인지 이 아비에게 말해줄 수 없겠느냐. 아버지의 말에 딸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별일 아니오니 힘내치 마세요. 허 지금 네 표정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게냐. 그러지 말고 이 아비에게 이야기해보거라. 그러자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차마 입에 닮기도 민망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말에 아버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입에 담기 민망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괜찮으니 이 아비에게 말해보거라. 그 그것이 소녀 밤마다 자주색 옷을 입은 사내와 정을 통하고 있었나이다. 딸의 말에 아버지는 몹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무엇이라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내 딸을 감히 대체 그놈이 누구란 말이냐 그것이 소녀도 그 사내의 정체를 모르옵니다. 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이 천하의 죽일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한동안 성을 내다가 이내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예야 그 사내의 정체를 모른다니 내가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구나 하지만 어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는 밤에 소리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다. 이리 해보자꾸나 오늘 밤에도 그놈이 너에게 오거든 이 실 꾸러미를 바늘에 꿰어서 그놈의 바지까랑이에 꽂아 놓거라. 아버지의 말에 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밤이 되자 자주색 옷을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딸은 사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바늘을 그 사내의 바지까랑이에다 꽂아 두었고 딸과 함께 밤을 보낸 사내는 아침이 되기 전에 정말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아버지와 딸은 서둘러 미리 꿰어놓은 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담을 넘어 이어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담 밑을 살펴보자 거기에는 커다란 지렁이가 한 마리가 있었고 그 허리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지렁이가 사내로 둔갑해서 내 딸과 정을 통했단 말인가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던 딸은 사내의 정체가 지렁이라는 걸 알게 되자 비명을 지르며 기절을 하고 말았고 아버지는 급히 딸을 부축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고 아버지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야 우선 딸아이가 순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수밖에는 없겠어 그래 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잠시 후 아내를 부른 뒤에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던 아내도 점점 남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나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해 보건대 분명 비범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오 그러니 딸아이가 출산하기 전까지 우리 내외가 성심성의껏 옆에서 도와주도록 합시다. 예 그래야지요 남편의 말에 아내도 수긍하였고 그렇게 부부는 다음날부터 임신한 딸아이를 성심껏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열 달이 지나자 딸은 예정대로 출산을 하게 되었으니 그 아버지의 예상대로 정말 비범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팔 없는 소년 방정환 내가 이번에 시골 갔다가 보고 온 불쌍한 팔 없는 소년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중청남도 홍성 나의 본가가 그곳이어서 이번에는 십여일이나 가서 있었지만 그곳은 간신히 철도가 개통하였을 뿐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볼만한 거리도 없고 볼만한 경치도 없고 심심하고 쓸쓸한 신장로에 햇볕만 환하게 비치는 곳이라 명절때에도 하도 심심하여서 촌부인들은 쓸쓸한 정거장에 기차 다니는 구경이나 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는 심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 지난지 며칠 후에 이 심심하고 한적한 홍성읍에 울긋불긋한 요술 구경 광고가 두어 곳에 걸리고 예전 학교터 넓은 마당에 높다랗게 포막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런 구경이고 일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는 곳이라 희한한 구경이 오는 것처럼 요술 구경이 온다지? 괴짝 속에 처녀를 넣고 칼로 찌른다지? 어느 날부터인가? 그 구경표는 사십전식 이라지? 촌마다 집마다 그 요술 구경의 소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웬일인지 서울서는 그런 구경을 시들하게 알아 눈도 떠보지 않던 나의 마음도 그 요술 단이 오는 날이 은근히 기다려졌습니다. 언제인가 여러 해 전에 예술극장 동양척식회사 앞에 포막집에서 공마단 구경을 하였을 때 거기서 말타고 재주 부리던 소년 그가 일본사람이 아니고 조선소년이고 어릴 때부터 공마단에 팔려다니는 것인데 주인이 조선사람이라고 못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몹시 불쌍하게 가엾게 생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어디서든지 이 공마단의 구슬픈 나팔 소리만 들으면 반드시 그 말 위에서 위험한 재주를 부리던 가여운 소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어린 몸이 무지한 말 광대 틈에 끼어서 조선사람이란 말도 못하고 이 시골 저 시골 정처없이 다니는 그 소년이 반드시 높다란 그네 끝에서나 말등 위에서 구슬픈 나팔 소리에 맞추어 재주를 부리다가 혼자 눈물 짓는 때가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시골에 가서 눈물 나는 재주를 부리고 있겠지 하고 생각이 되어 몹시 궁금해집니다. 이런 맘 저런 생각하여 지금 이 한적한 시골 홍성으로 돈벌이 오는 그 종류의 일행이 오는 것을 저절로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왔습니다. 그 요술 그 요술 그 요술 구경패의 일행이 홍성에 와서 골목마다 길다란 길을 꽂아놓고 다 지어놓은 포막집에서 구슬픈 음악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4일 저녁 나는 우리집의 어린 사람들과 함께 구경하러 갔습니다. 시골이건만 구경꾼이 남녀가 한 오백명 포막집이 가득하였습니다. 손수건이 변하여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고 금시계가 변하여 하얀 재가 되어 나오고 어여픈 여자가 공중에 떠서 춤추고 괴짝 속에 묶어놓은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 나오고 지프로 만든 인형이 나팔을 불면서 걸어가고 사람의 해골이 춤을 추고 가지가지로 신기한 요술이 여러가지 끝나고 중국 여자에 접시 돌리는 재주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두 끝이 난 후에 두 팔이 아주 없다 하는 소년이 모자를 쓰고 나오더니 발을 번쩍 들어 모자를 벗어들더니 인사를 꾸벅 합니다. 처음에 나는 일부러 팔을 감추어 두고 우습게 요술을 하려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도 입을 벌려 어린 목소리로 여러분 참말 참말 이었습니다. 어깨만 산 머리 같이 오뚝 하고 두 팔은 자국도 흔적도 없이 뻔뻔하였습니다. 그 비참한 꼴을 눈앞에 보자 나는 그만 못 먹을 음식을 먹은 것 같이 가슴이 뜨끔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휘장 뒤에서 청승스럽고 구슬픈 음악 소리가 나더니 불쌍한 팔없는 소년은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음악에 맞추어 발가락을 올리어 여러가지 동작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팔없는 소년은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질을 하여 밥을 먹고 발가락으로 주전자를 번쩍 들어 물을 따라 먹고 발가락으로 담배값과 성냥값을 집어서 발가락으로 담배와 성냥개비를 빼어 불을 그어 불을 붙여 먹고 모든 일에 손 대신 발가락을 묘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신기한 일은 왠 발가락에 바늘을 쥐고 바른 발가락으로 실을 풀어 실 끝을 부벼 꼬아서 발가락으로 그 실을 그 바늘 구멍에 꿰어 가지고 또 발가락으로 그 실 끝을 매듭까지 지어들더니 발가락으로 손수건에 바느질을 훌륭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와 가위와 종이를 주니까 두 발가락으로 가위질을 하여 잠깐 동안에 종이를 오려서 훌륭한 무늬 그림을 새겨 놓았습니다. 뜻밖의 제주에 감탄하는 손뼉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구슬픈 음악 소리도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러한 곳에서 보는 일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밤에 구경이 끝나고 구경꾼들이 모두 헤어져 간 후에 주인과 그 소년을 찾아 약간의 동정의 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묵고 있는 여관 집에 불쌍한 동물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팔 없는 불쌍한 소년 그는 이제 14살 이고 경상남도 거창군 말이면 대동리라는 곳에서 태어난 전 판문 씨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튼튼한 몸 이었건만 판문 씨는 날때부터 두 팔이 없이 낳았고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거북한 데도 없이 밥도 잘 먹고 총기도 좋고 다만 보통 사람과 같이 저지 둘이 아니고 셋이었습니다 둘은 보통 있는 곳에 있고 또 하나는 가슴 가운데 저 가까운 곳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세 살 때부터 발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안은 넉넉지는 못하였으나 굶을 지경도 아니었고 판문시 아래로는 일곱 살 되는 순달이라는 여동생이 있어서 정을 붙이고 살았으나 일곱 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영영 돌아오지 아니하고 열세 살 되던 작년 여름에 어머니는 동네 김서방이란 사람에게 판문시를 돈 받고 팔아넘기고 순달이만 데리고 어디로인지도 모르게 넌지시 살림하러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고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은 판문시의 어린 마음이 가추가추 슬픈 신세를 생각하고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울었겠습니까 울면서 울면서 불행한 몸을 탄식하는 그를 김서방이란 자는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서 이 집 저 집 구걸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팔 없는 병신 몸을 동무에게도 보이기 싫어하던 판문시가 서울 장안에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니면서 하루 5원도 벌고 10원도 벌어서 김서방에게로 가지고 가면 그 돈은 모두 김서방이 빼앗아 가지고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또 벌어오라고 내어 쫓고 쫓고 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죽기보다 싫은 구걸을 하기 꼭 두 달 그동안에 번 돈이 퍽 많이 되었건만은 김서방이라는 자는 그 돈을 가지고 판문시 몰래 어디로 도망해 가고 말았습니다 넓으나 넓은 장안에 아는 사람조차 없이 외따로 떨어진 어린 병신 몸이 길거리 처마 밑에 밤이 새도록 슬프게 울고 있으나 누구라도 불쌍히 거들떠 보아 주는 이도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루 또 하루 슬픔과 원안만 쌓여가는데 차차로 날까지 추워짐으로 한 운수 없이 한 푼 두 푼 다시 모아 가지고 바랄 것 없는 시골을 그래도 고향이라고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가보니 어머니까지도 도망간 후이라 몸 하나 붙일 곳이 없어서 먼 친척 되는 아주머님 댁을 찾아가 있었더니 자신을 원수보다 더 미워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구박이 성화 같아서 나중에는 밥도 주지 않고 자기네 식구만 둘러앉아 먹는지라 이틀 사흘 줄임배를 참다 못하여 죽기를 결단코 어두운 밤에 우물을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도 않고 아무 것보다 쓰라린 배고픈 생활을 걸어가는 중에 금년 봄 3월에 일본 사람 가마다 마술단이 그곳에 왔을 때 판문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든지 같이 가자고 하여서 당장에 밥만 먹여준다면 아무데라도 가고 싶은 터이라 즉시 따라 나섰더니 이번에는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판문실을 그림으로 그리워 내어 놓고 500명, 600명씩 구경꾼이 모인 앞에 나가 우통을 벗어 구경시키라고 하므로 부끄럽고 서러워서 못 견디겠으나 그냥저냥 참아가면서 참아가면서 그 노릇을 하며 돌아다닌다 합니다 아, 뭐하라 말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행이 많으며 불행한 사람을 왜 이렇게 박대하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도 어린 동생 순다리를 보고 싶어 하면서 이 시골 또 저 시골 끌려다니는 판문시는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또 어느 시골인지 가서 그 구슬픈 음악 소리에 맞추어 눈물의 재주를 부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삼손 이야기 방정환 유태라는 나라에 예수님이 나기보다도 훨씬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천년 전에는 나라에 삼손이라는 굉장한 기운을 가진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는 체격이 무섭게 크고 머리털까지 기운차게 뻗쳐 있고 팔뚝은 쇠뭉치 같은데 더구나 더 움쑥 들어간 왕눈과 번쩍 내뻗힌 코와 한일자로 꽉 담은 입을 보면 여간한 사람은 보기만 하여도 놀라 자빠지게 호걸 남자로 생긴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금보다는 실제로 그의 기운 쓰는 것을 보면 천하의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놀라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말로 삼손같이 무서운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다시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100명이나 200명쯤은 우습게 개미같이 알고 한 번 골이 나는 때는 한숨에 천여명쯤 우습게 넘겨치는데 그 무서운 힘이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몇만 명이라도 해낼 듯이 무서운 힘을 갖게 되어 그때 사람들은 삼손이라면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냥 무지스럽게 기운만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와 동포형제를 끔찍이 위하고 아끼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불행이 그때 그의 나라인 유태나라는 이웃나라와 싸우다가 져서 이웃나라에 붙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싸움에 이긴 그 이웃나라 사람들은 유태의 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못견디게 달달 볶아가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 나라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두들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삼손의 피는 들끓었습니다 참다 못하여 쇠보다 단단한 주먹을 쥐고 불끈 일어선 삼손은 주먹이 닿는 대로 원수를 갚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큰일 났다고 병정들을 모아 삼손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총이나 대포가 없는 때이라 아무리 몇만 명의 군사가 오더라도 삼손에게 가깝게도 달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포를 사랑하는 정에 끓는 삼손은 사나운 사자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는 당나귀의 해골 하나를 손에 쥐고 그걸로 천여 명을 죽여 넘겼습니다 한 번만 얻어맞은 사람은 아무리 기운이 센 장사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꾀를 내다 못하여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삼손이 까자라는 동리에 들어갔을 때 얼른 사방 성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내에 들어간 삼손이 그 꼴을 보고 깔깔 웃더니 성문 밖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요 조그만 놈들아 어디 견뎌 와라 하고 호령을 하고는 우뚝 버티고 섰는데 그의 머리털은 온통 하늘로 뻗쳤습니다 그리고는 돌로 크게 쌓은 바위 같은 성문을 두 손으로 턱 버티더니 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문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큰 성문은 땅에서 떨어져서 삼손의 손에 대롱대롱 들렸습니다 삼손은 그 성문을 들고 왜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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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도망가는 이웃나라 군사들 틈으로 쏜살같이 다름질 쳐 가더니 저 성 밖에 조그만 산기슭에다 예? 하고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이웃나라 군사들은 그만 혼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에 가서 그 놀라운 보고를 하였으므로 그 나라 사람들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참말 이상스러운 기운인걸 그 어떤 까닥으로 그렇게 기운이 샌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네 하고 별별 짓을 다하여 그 이유를 알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여러가지로 탐문하여서 기어코 삼손의 그 무서운 기운은 그의 머리털 하나하나에서 나는 것인 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이 많고 길면 길수록 기운이 점점 많이 생기고 그 대신 머리를 깎아버리면 기운이 아주 없어지는 것까지 자세히 알게 되어서 이제야 좋은 수가 생겼다고 사람을 넌지시 보내 기회를 엿보다가 삼손이 잠자는 동안에 그 머리를 말끔히 깎아버렸습니다 애처롭게도 삼손은 그만 머리가 없어져서 조금도 기운 없이 어린 사람처럼 무지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여 끌려갔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무참하게도 혹독하게도 삼손의 두 눈을 해치고 불쌍히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하게 장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하고 슬픈 캄캄한 지옥 생활이 한 달 두 달 지나갔습니다 삼손의 검은 머리는 다시 차차 길게 자라서 기운도 다시 굳세게 되었지만 두 눈을 상해서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고 몸은 감옥 속에 들어 있어 발목에는 굵은 쇠사슬과 무거운 쇠뭉치가 달렸으니 무슨 별수가 있겠습니까 갑갑하고 서러운 날이 하루 이틀 헛되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후 어느 때 큰 명절이 돌아와서 이웃나라 사람들은 늙으니 젊으니 어른 아이 없이 모두 새옷을 입고 음식을 잘 차려 먹고 굉장히 큰 절간에 모여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한참이나 놀다가 염증이 났던지 우리 오늘 좀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을 할 것이 없을까 하고 서로 의논을 하다가 옳지 옳지 오늘날이 아주 기쁜 날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감옥에 있는 그 삼손을 끌어내다가 기운 구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곧 꺼내서 시켜보지요 하고 찬성함으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삼손을 끌어내오고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 집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두 눈을 빼앗겨 앞을 못 보는 장님 삼손은 쇠사슬과 세뭉치를 질질 끌면서 어슬렁어슬렁 끌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구경터에서 사자나 코끼리를 보는 것처럼 손뼉을 치고 웃고 좋아했습니다 한없는 원안과 슬픔을 품은 삼손은 자기의 몸이 원수놈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참지 못할 분노가 솟아오르지만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꿀꺽꿀꺽 참으면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를 백여 명 되는 사람이 끌어다 놓으면 눈먼 삼손은 그것을 주먹으로 쳐서 부스러트렸습니다 수십 명이 메고 온 크디큰 나무는 삼손이 손가락으로 번쩍 들어서 성냥개비 꺾듯이 뚝 꺾어 보였습니다 그럴 적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운센 장사를 잘 속여서 눈까지 안 보이게 해놓은 것을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기운 제주가 끝난 후에 삼손은 집 한가운데 굴띠 굵은 기둥을 두 손으로 껴안고 앉았습니다 아마 또 무슨 재주를 부리려나 봐요 하고 구경꾼들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유심히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앉았던 삼손이 벌떡 일어서면서 음 하고 껴안았던 기둥을 잡아당기면서 몸을 옆으로 번쩍 들으니까 그 무거운 기둥이 흔들리면서 부쩍부쩍 소리가 나면서 그 큰 집이 지붕째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에그머니! 소리와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일어나면서 그 커다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천의 슬픈 한을 품은 삼손이 너희는 우리의 원수다! 하고 소리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둥을 잡아 흔드니까 그 큰 산같이 커다란 집이 그대로 풀썩 무너졌습니다 무서운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면서 푹 주저앉은 큰 짐 밑에 수천명의 그 이웃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 도망가지 못하고 그대로 눌리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삼손도 그 중에 섞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장렬한 죽음! 의협의 대용사! 삼손 정조 임금과 송충이 옛날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그는 뒤주에 갇혀서 고통에 죽은 자신의 아버지를 장조로 추준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의 능이 있는 현재의 육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육릉에 송충이가 득실거려서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명을 내려 애써 아버지의 산소를 매만져 다듬고 아름다운 소나무들을 잘 심어놔도 송충이가 그 손잎을 다 갉아먹으니 소나무도 소나무련이와 능의 경관 또한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허! 어찌 이런단 말인가 돌아가신 뒤에라도 좋은 곳에 있게 해드리고 싶어 내 그토록 애를 쓰고 있건만 이에 정조 임금은 육릉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서 송충이를 한 마리 집어들고는 내가 이 송충이를 물어서 죽이면 여기에 있는 송충이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하며 송충이를 깨물어서 죽였습니다 따라간 신하들은 그런 정조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조는 송충이를 깨물며 하늘을 바라보고 부디 자신의 바람이 하늘에 닿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조 임금이 다녀간 뒤 점차 육릉의 송충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며칠 뒤부터는 더 이상 육릉에서 송충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이 정조 임금의 눈물겨운 효성이 하늘을 움직여서 육릉의 송충이들을 다 없앤 것이라며 감탄하고 이 정조 임금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철자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옛날 이야기 중에 일부 이야기들은 당시의 사회적 문제들이나 또는 주인공들이 처한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주는 옛날 이야기들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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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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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